자 오늘의 암야미로 이제 롯데리아 이거 그 강정 버거 세트하고 이거 그 핫 크리스피 버거 세트하고 그 다음에 리치 버거 세트 이렇게 먹고 2차로 동동주에 파전 먹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골에 사니까 이게 먹을 데가 없어 일요일이면 일요일은 다 닫아 가지고 먹을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시골은 괜히 비싸요 비싸가지고 자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 파전이 2만원이나 하더라구요 2만원이나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도 겨우 찾아낸 곳인데 자 추천들 좀 눌러줘요 추천 좀 자 또 스티커 스티커 하나 고마워요 뭐 제가 소소하게 먹던 말은 그거야 제 마음인거고 자 풍선 하나 또 고맙습니다 펜가이 고마워요 자 일단 먹을게요 이게 저 리치버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자 첫째 것도 하나 고맙고 그 또 펜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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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님인가 뭐 어리님인가 펜가이 고마워요 이게 뭐지 좀 짜보면서 짜면서 뭐 그렇게 뭐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치킨 패티도 좀 얇아요 패티도 좀 얇고 자 또 풍선 천사리 하나 고마워요 아 이거 니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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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치...뭐야 이거 리치 버거 세트 이게 그... 안되더라구요 그 롯데이아도 갔더니 그 패티류 이렇게 굽는거는 다 청소해 가지고 안된다고 해 가지고 자 풍선 님 반가워요 피클맛 많이... 피클맛 많이 넣어 가지고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른 양도 아닌데 뭔 시선이 있어요 이거는 자 추천들 좀 눌러줘요 이것도 네트워크 불안정 뜨네요 아맨 원인 풍선이 백게...와... 백개 고맙습니다 백개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100개 고마워요 별풍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악어공주님 오랜만이네요 샤랄랄랄랄랄라 별풍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랄라 웨은잉 100개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게 좀 꺼지고 저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 꺼졌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길게 나와가지고 저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고맙습니다 잔던 것닙 반가워요 손으로 이걸 잡으라고요 감자도 굉장히 다 눅눅해져 가지고 근데 여기 콜라를 맨날 먹으면 거의 물맛이에요 너무 약해요 다음엔 이거 강정벽 저번에 소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은 많이 넣어줬나 뭔가 좀 소스가 쎄는 것 같은데 와 또 촌이 109개 오늘 네트워크 왜 이렇게 자꾸 불안정해 누가 자꾸 나한테 거는 거 아니야 109개 109개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자 고마워요 백구개 잘 쓰겠습니다 잘 쓸게요 자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아유 주택이예요 유럽편 저번에 먹었을 때 별로 맛이 없던데요 빅불 그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자 백구님 풍선 하나 고마워요 리치 맛 없어요 진짜 리치는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기 예약하셨나 본데 진짜 한번 내 보내줄까요 2차 먹방은 파전에 동동주 먹을 거에요 여기 천덕네여가지고 옆에 나가도 먹을 게 없었나 먹을 것도 없지만 일요일날 나가면은 다 문을 닫아요 혼자 삽니다 혼자 살아요 혼자 삽니다 혼자 살아요 인터넷은 전화삽니다 인터넷은 전화산만 들어오는 데는 다 돼요 요즘에는 근데 렛데리에 가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연예인 다녀간 거 같은데 소현이 누굽니까 소 그냥 소현이라고만 돼 있던데 고웅이 요즘에 뭐 영화 촬영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두꺼에요 다 쑥이니 머섯이고 소현 김소현이는 김소현이라고 적는 거 아닌가요 누구가 온거야 생방송 맞아요 유튜브에서 오셨다고요 유튜브 보다가 새벽님 반가워요 간장버우도 이렇게 먹다보면 솔직히 좀 가른 살이라서 그게 좀 통살이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매콤하면서 괜찮은 거 같아요 저 혼자 살아요 혼자 살기 때문에 부인이 없어요 진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, bmw님 풍선 또 하나 고마워요 뭐 이런 상황이 자꾸 계산을 억울하고 계산을 내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자, 유난히 또 초콜릿 다섯 개 고마워요 햄버거 세 개는 딱 좋아요 이 사람은 바로 보낼게요 오늘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다섯 개 고마워요 고춧가루 됐어께 햄버거 세트 가능하면 많이 드시고요 자 추천들 좀 눌러주시면 안됩니까? 추천들 눌러주시고 즐거찾기도 해주시고 파전은 여기 있어요 이게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시골이 났지만 이거 다 먹고 다 먹고 이렇게 술 먹방으로 넘어가려고요 그러게요 파전이 2만원이나 하더라구요 핫크리스피 먹을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좀 타진 않았는데 좀 탄맛이 나는 듯한 기름이 안 좋은것 없나 오늘거 되게 맛없는데요 강정이 그나마 제일 낮네 오늘거 진짜 맛없다 올라간해서 이번엔 칠킹 왠지 오리 왠지 이건 거의 튀긴 것 같지도 않아요 원래라면 되게 바삭 좀 가삭거리지 않더라도 처음에 좀 바삭거리면 그게 좀 약간 딱딱한 맛이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렁물렁 물컹해요 이게 아니 강정버그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잘못 튀긴 것 같아 이게 자꾸 네트워크 불안정 떠 가지고 이거 다 먹고 나면 그걸 리방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림 보냈는데 오류인 것 같아요 람쥐둥이는 반가워요 람쥐둥이는 또 초콜릿 5개 고마워요 엠티는 풍사 하나 고마워요 오늘은 먹방이 좀 별로다 오늘은 먹방이 좀 별로다